5. 성 파오로 사도의 회심축일 5. 성 파오로 사도의 회심축일 6. 성 파오로 사도의 회심축일 6. 성 파오로 사도의 회심축일 6.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7.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8. 나는 그 눈부신 빛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 나와 함께 가던 이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습니다. 9. 거기에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 그는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다인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0. 그가 나를 찾아와 앞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십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10. 그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11. 그때 하나니아스가 말하였습니다. 12. 우리 초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의로우신 분을 뵙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12.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13. 그러니 이제 무엇을 망설입니까? 14.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며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14. 주님의 말씀입니다. 14. 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5.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15.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제를 받을 것이다. 16.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17.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17. 주님의 말씀입니다. 17. 오늘의 목상 18.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받게 하느냐 18.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자레 사람 예수다. 19. 바오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9. 이 한 번의 들음이 바오로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19. 필리피서는 바오로 안에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음과 같이 잘 보여줍니다. 20.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21.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21.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21.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22. 예수님을 얻고 싶은 마음, 예수님 안에 있고 싶은 마음, 바오로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23. 참된 해심은 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24.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힘을 되찾게 됩니다. 25. 바오로에게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5. 예수님을 얻으려는 열망, 예수님 안에 있으려는 열망과 함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6.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2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28. 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29. 그러므로 듣는 것이 중단된 신앙생활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29. 영적인 기쁨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그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29. 하느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29. 말씀을 듣는 신앙생활은 믿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될 영적인 표징들을 체험하게 이끌어줍니다. 30. 왜합니다. 30. 30. 감사합니다.